월미도입니다. 자, 저희가 연한 모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함께하세요. 바사 이사장님 올라오세요. 우리 이사장님 올라오세요. 바짝에 한 번 우정해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어느 사람 다른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부두의 꿈을 지고 떠나는 데야 해이 기쁜 마음 너는 알겠지 사랑에 다오고 순간에 다오고 연한 꿈을 떠나는 데야 자, 저희는 다음 주 대항산에서 여러분들도 함께할 거고요. 그 다음 주 8일에는 월미도 자, 한 분의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말해라오 말해라오 연합으로 떠나는 게야 자 우리 김해 시작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죠 감사합니다